오늘 3월 11일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벌써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에 저는 일본어 개인과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일본인이신 일본어 과외 선생님이나 저나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서로 간에 동일본대지진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학과외 시간인 1시간 동안 선생님과 저 모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수업 이후에 별다른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시간이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아픔은 조금씩 사라지고 옅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1년과 2022년 후쿠시마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기에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심해어들의 이상행동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야마구치에서 고래사체가 발견이 되었고 3월 6일에는 효고현과 시마네현에서 대왕호징어 사체가 발견이 되었으며 3월 7일에는 시마네현에서는 상갈치의 일종인 류그노츠카이가 출연하였습니다.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심해어인 상갈치의 일종인 류그노츠카이가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1월부터 계속된 심해어들의 이상행동들과 더불어서 2월 초에 터키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심해어들과 지진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멕시코 크스맨 해변에서 대형 상갈치가 발견된 후 열흘 만에 규모 7.5 지진이 멕시코를 강타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진 현장 인근에서 심해어인 대왕호징어가 산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왕호징어는 보름 전인 1월 말에도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 인근 앞바다에서 발견이 되었었고 시마네현 해양관 아쿠아스에 따르면 몸길이가 4.1m이고 몸통길이는 1.67m의 무게는 170kg로 확인이 되었습니다.